네 저희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7월 한 달 동안 목소리 없는 범죄 아동학대 이런 제목으로 아동학대 예방하자는 기획 특집 방송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학대를 당해도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아이들 또 이런 아이들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하기 위한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 다양한 방안들 모색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전문가시고요.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달 초 국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 제목은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였는데 이 자리에서 전 교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더 이상 아동 희생으로 아동 정책이 만들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떤 취지인지 여쭙겠습니다. 네. 아동 정책은 아동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무서운 표현이 있습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냥 친부모가 아니라 계모 계부에 의한 학대가 발생하면 언론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반짝 관심을 갖습니다.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극단적인 것도 있고요. 더 심각한 사건도 있습니다. 친부모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계모 계부에 의한 그런 사건인 경우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국민이 반짝 관심을 갖다가 그러면 정부가 종합대책을 급속으로. 급속이기 때문에 졸속이 되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데 그때 다른 급한 또 사안이 발생하면 국민들의 관심도 줄어들고 언론도 보도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기 실패하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무한 반복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이번에는 그런 패턴을 깨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하게 얘기했던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뭔가 인프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가라든가 기관에서 지속적이고 또 끊임없이 지원이라든가 확인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만 이렇게 아동학대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가 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국민의 아동학대가 되는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학대는 본인하고는 상관없고 굉장히 계모 계부에 의한 그리고 나는 심각하게 때리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법 집행자들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변하지 않는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인프라가 그러니까 아동학대와 관련된 인프라가 인력이든지 예산이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실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저는 국민들은 굉장히 의아하시겠죠. 뭔가 사건들이 있었고 큰 관심이 있었는데 그리고 정부의 대책도 만들어졌는데 왜 그대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지금까지 예산을 끝까지 확보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예전하고 똑같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기획특집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은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실태가 어떤지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발생 이유라든가 좀 정서적인 부분들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챙겨봤습니다. 오늘은 좀 제도적으로 이걸 다양하게 좀 마련할 수 있을까 점검해보고 또 대안도 좀 내볼까 하는데 첫 번째 아동학대 관련해서 우리 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규모라든가 이건 차치하고 제도 틀은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원래는 문제였는데 올해 10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1일 아니 그러니까 올해요. 올해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와 관련된 특례법 그리고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민간인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지자체의 아동보호팀을 통해서 아동학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체계의 공공화를 이룬 게 어떻게 보면 예전하고는 굉장히 달라진 점이고 그래서 제도의 문제는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선되는 방향이군요. 계속 좋아지는 방향인데 이게 예산 없이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세상 1위라는 게 그리고 인력 없이 좋아질 수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10월 1일날 그렇게 아동학대 조사가 공공화가 되는데 아직도 공무원 확보를 한 3분의 1 정도가 그렇게 못한 걸로 알고 있고 2022년이 돼야지 그거를 1년 땡긴다고 얘기하시는데 아직도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전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될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안 되네요. 계속해서 국민들도 끝까지 관심을 주셔야 되는데 반짝 관심이 많고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아이와 관련된 거는 이게 당사자가 또 나서면 좋은데 당사자가 나서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 대변인에 대해서 계속 나타나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거 끝까지 챙기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또 무서운 사건들이 벌어질까 봐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는 비슷하게 굴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인력과 예산의 문제가 훨씬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완벽하게 확보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고 보시네요. 저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 인식 개선이죠. 사회적인 관심들. 그러니까 지금도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폭언과 체벌이 용서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들도 왜 그랬냐 그러면 훈육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용서가 되고 있고요. 저는 이게 깨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체벌 같은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고 국민들 모두가 받아들여야지 되는데 그런데 그게 또 쉽지 않은 거죠.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동학대가 벌어졌고 거기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또 격리 같은 것들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아이들은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체계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맞다라는 측면도 있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폭력들이 또 일어나더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원가족 보호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원가족 보호를 할 때는 신속하게 원가족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아니면 또 다른 보호 체계가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아서 이렇게 아이를 남겨둬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남겨둬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원가족 보호의 비율이 82%나 돼요. 그런데 이게 저는 어쩔 수 없이 남겨진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인 거죠. 어쩔 수 없이 남겨져 있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낼 데가 없어서. 더 이상 이 아이들을 챙길 수가 없어서 그냥 그쪽으로 가면 안 되거나 그쪽으로 가면 다시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남겨. 돌려보내는 게 80%가 높는다. 그렇죠. 남기기도 하고 돌려보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 얘기한 것처럼 뭔가 저희가 찾으면 뭐합니까? 그다음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찾기는 찾았어요. 그러니까 창령 사건도 그렇고 이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도 보면 저희 아동 보호 체계를 건드렸어요. 그런데 그 건드린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이가 원가정이 남았고 아니면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졌고 그러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저는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안전을 확인하고 상태에서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우리 아동 보호 체계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재학대가 없이 온전하게 복귀시키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가정에서 볼리시킨다고 해서 원가정이 바로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네. 원가정에 대한 서비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정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모도 교육을 시키고 뭔가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부분이 부족하면 경제적인 지원도 되고요. 정서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런 치료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아이를 보호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뭔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이를 돌려보내고 친권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무작정 뱉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돌려보내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저희가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게 법적 장치나 매뉴얼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가정에서 학대가 이루어졌고 그것 때문에 격리가 됐어요. 그리고 처벌이라든가 처벌할 때 단순히 처벌을 끝나는 게 아니고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고 교육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이 다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교육도 다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동학대라고 판정이 되더라도 한 10%의 사례만 특례법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이후 아이를 전적으로 분리시키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법 체계를 따라가는 건 한 10%라면 그 이상의 많은 사례들이 별다른 조치 없이 부모가 안 받겠다고 하면 그냥 둬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강제 조사도 어렵고 강제 사례 관리도 어렵고 강제로 교육시키기도 어렵고. 이게 외국에서는 이 아동 보호 체계를 강제 보호, 강제 아동 보호 서비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강제가 아니에요. 자발에 의존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대변할 수 없는데 아이에게 신고를 하게 할 수도 없고 아이가 스스로 뛰쳐나오게 할. 그거는 청소년 시기나 돼야지 가능한 건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문제인 거죠. 거기에 대한 법적 장치나 매뉴얼 같은 게 부족하네요.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법은 있는데. 있어요. 법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처벌과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 처벌만 관련된 내용만 있을 거면 그냥 형법으로 처리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이 아동학대 범죄가나 특례법은 이 사람들이 가해자이기도 하면서 보호자인 거예요. 그럼 보호자라는 얘기는 처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다시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뭔가 교육하고 훈련하고 개선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개선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네요. 가해자이지만 보호자인데 그 보호자가 보호자 역할을 할 때까지 확인을 해보고 돌려보내야지. 그렇죠. 가해자는 맞지만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 그러면 그 보호자 자격을 박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0%의 사례는 그런 식으로 타고 가는 건데 나머지 사례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래요. 돈 쓸 때 많은데 거기도 어떻게 다 쏟을 수 있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다른 해외와 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산이 비교가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그냥 딴 걸 떠나서 저희가 아동가족 지출을 OECD 차원에서 비교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1.1%입니다. GDP의 1.1%. 그러면 OECD 국가들은 어떻게 하냐. 2.2%예요. 그 얘기는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상 보육이 있기 때문에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보육을 제외하면 0.2%밖에 안 되고요. OECD 국가는 1.4%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7분의 1 정도를 아동가족에게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아동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지금 너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 올해 285 정화산 숫자는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전체로 따졌을 때 그 예산이 말이 안 되거든요. 보건복지부 예산의 0.03%예요. 저는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게 해결되지 않고는 지금 저희가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지금 방송도 하고 이러지만 개선되기가 어려워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나마 이걸 보고선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처우는 너무나도 열악하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제작진들도 현장 다녀오더니 그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나마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해 주시지만 처우가 너무 좀 열악하다 이런 얘기도 좀 해 주시고 하다못해 또 예산 편성에서도 그 적은 예산이지만 이게 각 길에 나누어 있어 갖고 효율적인 운영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인력과 관련해서만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담당하는 사례수가 64건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은 12에서 17건 정도를 내요. 저희가 3배 정도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3배나 정도를 하면 각 사례에 대해서 정신을 쏟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상담을 집중해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아마 제일 먼저 욕을 먹는. 그래서 이직률이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속연수도 2.8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비슷한 사업 분야의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복지부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법무부의 범죄자 피해 구조의 기금 그리고 기재부의 복권기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편법이죠. 예산은 늘리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쉽게 늘릴 수 있는 기금 예산을 뭔가 포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긴 것처럼 일관된 정책의 집행, 예산의 편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숫자 노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리기는 늘려야 되는데 일반 회기로는 늘리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래도 쉽게 조금 늘릴 수 있는 범죄 피해자 구호기금이나 복권기금을 사용한 거죠. 아동학대 예방특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동학대 막기 위한 방안들,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와이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준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정부의 의지 문제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부의 의지 문제인 거죠. 그런데 정부가 힘을 받으려면 국민과 언론이 훨씬 더 관심을 가져. 여론이 형성돼야 그 정부가 나설 수 있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산 편성이 되는 시기하고 아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하고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웃으면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진짜 필요하면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실제로는 계속 밀리는 거죠. 당사자가 계속 와서 예산을 늘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예산을 늘려달라는 사람들은 워낙 많을 테니까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예전과 비슷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동학대 관련 제도 얘기할 때마다 또 나오는 게요. 수사권이라든가 강제조사권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또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정작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하지만 내가 스스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랬을 때 신고를 하면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강제 보호 서비스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강제로 조사도 할 수 있고 강제로 개입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민간인에서요. 그리고 친권이 워낙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는데 10월 1일부터는 공무원이 하는 구조로 바뀌는데 공무원도 그냥 어떻게 보면 조사자만 바뀐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강제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뀌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면 어떻겠냐. 특사경. 특사경을 주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주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강제로 조사하고 강제로 개입하고 이런 영역들을 학대했던 그런 행위자가 뭔가 무서워하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앞서 교수님께서 그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친권이 너무 강하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면서 이제 그 아동에게 대한 처벌 체벌 여기에 대한 것 좀 이걸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했을 때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포용과 아동정책이라고 작년 5월에 이제 발표했던 내용이 좋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논란이 됐던 영역이 민법 915조 징계권. 네. 징계권. 그러니까 보호자의 징계권을 삭제한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훈육하고 뭔가 돌보는 거는 맞지만 아이를 징계한다라는 아이가 범죄자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실수도 하고 뭔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할 때 왜 징계를 그러니까 가르쳐야지 되는 게 맞지. 왜 징계를 해야 되냐라는 게 말이 안 되고. 그 단어 선택이 징계라서 그렇지 난 가르치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 징계에는 절대 체벌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어디다 박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내 아이 가르치는데 이게 국가가 관여하는 게 맞냐. 가르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가르칠 때 때리거나 폭언하거나 이러지 말아달라. 그런다고 아이들이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변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신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에도 많고요. 세계에도 많아요. 그런데도 지금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이들에게 가정이 행복하고 뭔가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지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지옥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옥인 아이들이 많다. 그럼 그 부분이 바뀌어야 이런 아동학대라는 전반적인 상황들도 바뀔까요? 저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 인식이 개선돼야 된다. 지금 세상이 바뀐 거거든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저희가 재택근무가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받아들인 것처럼 이제는 아이를 훈육할 때 체벌이나 폭언을 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새로운 정상으로 이렇게 돼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교육 부모 교육을 이제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막 강제로 하면 저희가 강제로 교육을 받으면 굉장히 또 어렵잖아요. 제도화하면 너무너무 좋겠고 강제화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자연스럽게 공권력이 만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출생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동수당을 신청한다든지 어린이집 유치원을 처음 보낸다든지 이럴 때 교육을 시키자 이거죠. 국가에서 이 아이의 양육 책임이 부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도 같이 있는 거다. 그게 아동수당인 거고 무상 보육인 거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직접 교육을 시키면 되죠. 그 교육을 받아야지만 받을 수 있게 한다거나 이게 강제 아닌 강제인 거죠.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많아요. 뭔가 잘해보고 싶은데 물어볼 데가 없어요. 물어보는 것도 부모님들끼리 서로 물어보는데 물어볼 때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까요?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학원이 좋은가요? 이런 것만 물어보신다는 얘기죠. 바람직한 부모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어디서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받아왔던 훈육 방식대로 하는데 그게 주로 많이 체벌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 고리를 깨야지 된다. 그러려면 배워야죠. 저희가 아이를 낳으면 쉽게 부모가 되지만 부모답기는 어려운 거예요. 부모답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개선 과제들 많이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안 남아서요. 다 끝날 때가 됐나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해야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되니까 다 할 수는 없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건데 어떤 게 가장 급선무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터진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그건 2차적인 방법이고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부모가 힘든 순간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들이 많아야지 되는 게 맞고 그게 부모 교육이 됐든 부모 지원이 됐든 이런 것들이 많아야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문제가 터져야지만 개입을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뭔가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작업들을 좀 해 주시고 국민들은 지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 스스로 부모 됨이 맞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고 뭔가 체벌 이외에 다양한 체벌이나 폭언 이외에 다양한 부모 양육 방식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런 게 쉽지 않다면 같이 부모들끼리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곳 부모 교육이라든지 부모의 지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우리가 못했고 그리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또 아동학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그래도 희망은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럼요. 저는 세상이 결코 저절로 좋아지지 않고요. 이거는 에릭 홉스봄이 얘기한 거지만 저희가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다 보면 세상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그 아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적인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고 사회가 바람직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요. 한 아이를 구하는 게 세상을 구하는 일입니다. 네. 아이를 구하는 게 세상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 곱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특집 세 번째 시간으로 미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준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